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냉장고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쿠잉전자 일반형 냉장고입니다. 1인 가구용으로 좋은 냉장고로 비스포크같은 디자인이고 친절하게 설치해주시며 서브 냉장고로 좋습니다. 4위는 캐리어 클라인드 콤비 냉장고입니다. 가격 대비 내부 용량 넉넉한 제품으로 올해 6월 출시 신제품이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며 디자인 깔끔합니다. 3위는 LG 이도어 일반 냉장고입니다. 사무실용으로 좋은 냉장고로 LG 제품으로 내구성 미JS 우수하고 디자인 미니멀하며 조용한 제품입니다. 2위는 삼성 일반형 냉장고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냉장고로 1위인 가구용으로 좋고 삼성 제품으로 AS 우수하며 디자인 깔끔합니다. 2위는 LG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냉장고로 일반 가정용으로 좋고 디자인 고급스러우며 LG 제품으로 내구성과 AS 우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위의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위는 LG 제품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아멘